성도의 소원 정성 조성 정성 조성 정성 조성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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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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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표창을 하러 드려 보세요 아니 형님 고국준으로 하고 표창도 나오고 하니까 누가 더 잘생겼어 오늘 은대호 후보의 이인의 세상이 어느정도 10배만의 부산 시민이 왔다 갔으려고 우산이 우리 승부했습니다. 우산이 우리 승부했습니다. 우산이 우리 승부했습니다. 우산이 우리 승부했습니다. 박수사랑 당선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전라도에 가서 지원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불안하시죠? 오늘 문재인 후보는 낡은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이제 부산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힘들어 주시기만 하며 판도라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력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호우가 산불에 빠져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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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입니다. 이 자신분은 대학본 옆에 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뺐다 뺐다 한번 해주실랍니까. 네. 문재인 뺐다. 뺐다 뺐다 뺐다. 뺐다 뺐다. 김대중 대통령 찬하 우리 기본권 회장님이 함께 하셨죠. 진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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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군대도 안갔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국 회장님이 정국 회장님이 정국 회장님이 국민의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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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회장님 대통령 준비 깜짝 수고하셨습니다. 탁 정국 회장님이 대통령 준비 깜짝 오사라기 구상할래 너는 누군가 mij에게 그래 기름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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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